3분직설입니다. 1988년 유명한 강주청문회가 열렸을 때 발포와 관련한 선상에 있던 증인들의 정연은 후렴이 같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였습니다. 국민을 학살한 군대의 지휘자나 명령여통에 있던 자들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의 거리에서 시민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정치적 반대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검속으로 투옥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보통 사람들을 재판은커녕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없이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일상적 인권압살기구를 통해 삼촌교육대를 끌고가고 학생들을 고문하고 또 살해하던 그자들이 국민이 보는 TV앞에서 잠옷 어리숙한 표정으로 능청을 떨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는 도리어 가장 생생히 그 순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언설은 국민에게 망각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각으로서 명백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할수록 도리어 진실과 정의에서 그 망각은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다른 기록으로 이윽고 복원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의도된 망각에서 국민이 느낀 것은 단지 못 볼 희극이 아니라 권력의 파렴치한 망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망각의 지점에서 그들은 가장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기에 공통 피해자인 국민의 상실감은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초년생 노무현은 이 망각과 묵비꼬를 향해 전두환의 망실된 언행에 대해 명패를 집어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12.12와 5.17이라는 두 분의 쿠데타와 강주학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은 신군부라 부르는 군인들과 여기에 흡착한 관료세력, 대대로 독재에 빌부터 살아오던 정치인들, 또 새로 등장한 군인 권력자들의 입맛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었던 언론인들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접어두더라도 그들은 이 사태를 애초부터 기획해서 진행하였기에 구상, 실행, 권력 사회화라는 과정이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망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망각할 자유가 없음에도 망각을 엎드렸습니다. 권력이나 권력자의 망각은 국가의 책무를 개인의 망각을 통해 개별화하고 공적기역인 역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은 사설 임무를 수행하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변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임무를 지속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상식입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구의 핵심관련자가 자살 기도 뒤 기억을 상실했다는 말은 진실화피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설령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 해도 그 사건은 사사로이 도모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증거조작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건이 고도의 기획과정을 거쳤으면 말해주는 것이자 기억상실은 사태의 진실이 모종의 형태로 은폐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킬 따름입니다. 솔직히 막장 드라마의 한댁과 유사해서 쓴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체로 기억의 집합소를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기억을 유기할 자격도 기능조차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국가는 기억을 망각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쓰는 곳에는 망각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나 권력, 권력자가 망각을 권리로 착각하는 곳에 기록의 진실은 물론 사회의 정의는 멸실되고 맙니다. 이는 단지 간첩 증거조작에 한정되는 일일 수 없습니다. 권력은 현재뿐 아니라 기억과 기록으로 감시, 비판,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3분 직설 머리에 전두환 신군부의 망각을 언급한 까닭은 권력의 의도적인 망실적 사고를 지적하자 한 대 있습니다. 이 망각이 친일행위의 망각, 독재행위의 망각과 뿌리가 다 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의 망각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아둬야 합니다. 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유죄의 심장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